성태오빠 저희 다음에 김물로님이랑 성태오빠랑 저랑 행배 한 번 가능할까요? 네, 부담스토프 아, 왜요? 같이 하고 싶어, 형! 내년 11월 마카오톡 서보의 사장님이 참가하면서 일어난 일로 시작된다! 골드야 같은 전이야 사장님은 니즈님의 초대를 받아 오게 되었고 소개 전형 유명인 3명 소개 다 팔아가지고 여기 들어왔구만? 인맥 힙합을 하겠다? 또 누구야, 나 말고 대월 형님도 데려오셨어 또 누구? 태아스토리님 우와 마침 배그 BJ수피님과 친했던 니즈님이 배그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채팅이 빨라졌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런데 무슨 일을... 퀴퀴 일단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블루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디 찾아야 돼서 블루님이랑 해도 될까요, 제가 그러면은 아, 스쿼드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납치당했네 근데 성태님이랑 한 번 게임하고 싶긴 했는데 내가 한창 열심히 할 때 같이 배틀관도 하면서 유명해 주신 분이라서 뭔가 동질감이 있달까? 최오빠랑 하고 싶다 했다고? 김블루님이? 아니, 뭐 어디까지 전달되는 거야? 뭐야, 전화야? 난 진짜로 배그를 하기 전부터 블루님을 봤어 이분이 트위치 배그도 동해를 해서 구경 왔어 왜 540... 저기, 아닙니다! 김성태 VS 김블루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 소린데요? 저는 김성태님과 게임 한 번에 보고 싶다고 했지 어디부터 와전된 거야? 이주님... 계시나요? 이주님은 없지만 저는 있네요 아, 수피님... 저 아프리카TV 입구에 있어요 어, 달려가겠습니다 떼다! 어디 계신 거야? 가자! 화이팅, 화이팅! 떼다! 땅인데 여기 너무 많아, 사람들 떼다! 차만이 마르는 거 땅! 어, 뭐야? 많이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시끄러우니까 옆으로 좀 가죠? 잘 안 들리는데... 루즈님, 안녕하세요! 블루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퀵뷰 감사합니다 블루님, 구독권은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아, 구독권은 뭔가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떤 건가요? 트위치 구독권이랑 똑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님, 구독권 받으시면 그런데 한 달 동안 방송은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블루님! 네? 블루님, 제가 진짜로 정말 옛날부터 블루님 봐서 정말 지금... 입 빨린 소리 하지 마세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블루님!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예요, 진짜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블루님 한중주 때 저는 블루님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왜 초대한 거예요? 블루님 왜 초대했냐고요? 네 저요? 네 끄고 싶어서요 아, 농담이... 조만간 배그도 해요? 니즈님이랑 같이 배그해요 제가 니즈님들은 잘 알려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수피님이 담당해 주시고 제가 담당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 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그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이 난 수피짱은 김성태님에게 달려가는데 성태 오빠! 성태 오빠, 저희 다음에 김블루님이랑 리즈님이랑 성태 오빠랑 저랑 행배 한 번 가능할까요? 아니, 부담서러 아, 왜요? 아니, 나보다 김블루님이 같이 한 번 하는 거 그랬어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좀 부담섭구만 아, 같이 한 번만 해요 형이 최고인데 배그 대통령은 배그프레이디언트 뭐가 잘 나가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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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나밖에 잘 나가는 거 아, 나밖에 잘 나가는 거 마카우톡에 워싸님이 온리업을 만들었다는 소문했던 게 전문가인 내가 출동한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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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건가? 사실 트위치 켤 수 있는데 이거 켠 거는 궁금해요. 이 새벽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아 나와! 누구야!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여기 일단 시작하기 누르시고, 누르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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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경제를 5만 원을 뺏어가라.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아니 갑자기 와서 5만 원 뜯겼는데? 근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야, 저 하늘을 좀 봐봐. 아니네. 개머네, 진짜. 이거 끝이 어디야? 설마 저기가 끝이에요? 오늘 못 자겠네. 블루님, 여기 지름길 있는 거 아세요? 어디요, 어디요, 어디. 어디요, 어디요, 어디.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내려가야 된다고? 어떡해. 아, 뭐래. 뭐야, 성태님! 아, 블루님! 성태님! 썸네일에 큼지막하게 박았던데 저? 코드컵 참여한 영상으로 우리 사장님은 1초도 나오지 않았다. 아, 블루님! 너무 양아치가 아닌가, 영상에 하나도 안 나오던데. 매너가 있지, 사람이. 저도 신기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제 장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아니, 편집자 간 겁니다, 편집자가. 저, 저, 저 기억할 겁니다, 성태님. 아, 왜 그래요, 또. 매너가 있지, 사람이.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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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막길래. 보자. 아, 이거야? 하하하하하. 어선이예요 어선이 나 앞에 있어 잘 가시고 타요님 콩콩님 네 말씀하세요 팬이에요 아닙니다 김뿔님이 제가 팬입니다 제가 팬입니다 제가 팬입니다 다들 뿐입니다 저도 타요님의 팬이고 김뿔님 팬입니다 아니 저 콩콩님 팬이고 저 김뿔님 팬이에요 네 그러면 전우 전우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우린 전우에요 자 우리 유비 관우 장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장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자아악 자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기로 했어요 같이 떨어지기로 했어요 내려오세요 같이 떨어지기로 했잖아 내려와 아니 유비 관우 유비 관우 빨리 와 아니 저 친구 저기 걸려있어 장비 막내니까 괜찮아 내가 말 쏠게 내가 말 쏠게 내가 말 쏠게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 벚꽃나무 아래에서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 빈블루님 원래 장비가 제일 힘들냐 그렇게 장비는 흑화하여 유비와 관우를 죽이러 떠난 유비 관우들 어디 갔냐고 유비 관우들 어디 갔냐고 보느님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거 눈입니다 눈 눈은 왜 밟으면 안 돼요? 바보 보시겠습니겨 도전 대단한 사람들아 개같은 놈들아 죽일 거야 내가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 밖에 없어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나라냐 이건 뭐야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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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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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방향에 금블럭 하나씩 띄워져있는 거 보여요? 네 천사무주 아 오잉 Noel 후잉 유닛 아 좋네.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도. 갑시다. 갑시다. 아 콩콩이! 재결합. 유비 관우 장비 세번째 결합. 콩콩이 진짜 배신하지 마세요. 당신. 이번엔 진짜 떨어져. 진짜 같이 가는 거야. 나 진짜. 태어난 날은 달라도 한 달 한 시에 같이 떨어지는 거야. 알겠지? 배신하기만 해. 우리 한몸이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라니. 우리의 전력을 지금. 이게 뭔 소리야? 본 결의를 지금. 우리 한번도 배신한 적 한번도 있긴 한데 두 번은 없어요. 버려 버려 버려. 한 명 떨어지는 게 괜찮지. 뭐라고 했죠 방금? 잘 가라? 안 갔네. 어이가 없네 그냥. 연습을 미리 해놔. 계속 웃네. 어차피 당신이 떨어질 건데. 제발! 인지하죠. 이때 중요한 거는. 타윤이! 뭐야 이 배신자 목소리. 뭘 배신자야? 내가 먼저 떨어졌는데 아니 저거째 제가 떨어졌잖아요 같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나 여기 있잖아 지금 올라와요 올라와요 진짜 같이 떨어진 거야 네 전우요 갑시다 우리 배신자 친구를 잡으러 갑시다 와 뽕뽕님 위안 굴고 올라갔구나 진짜 나는 같이 떨어지겠다라고 하고 나 먼저 갈게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내 손은 놓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와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우와 멋있다 얼마나 하셨어요? 어 지금 혜연씨가 2시간 40분이야 저희 34분이요 아 짬블론이 완전 재능인데 그러면? 이제 왔어 이제 근데 나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냥 내 맛에 타요님이 등짝에 부친게 부친게 시켜먹고 있네 타요님! 타요님! 갈게! 타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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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깜보니까 울지 마요 우리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울지 마요 우리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콩콩 이렇게 콩콩 케이스를 이렇게 진짜 콩콩님은 나빴어 이거 유정이지 알았구나 우리는 어떻게 다시 가죠? 방금을 찾아보자 어 잠깐만 어 될 거 같은데요? 어디서 어디서? 어? 콩콩 안돼 안돼 콩콩 우리 남캐야 우리 남캐야 우리 남캐야 갑시다 이게 저 도시 가자 저거 올라가는데 저 친구? 저거 올라가는데 저 친구? 아니요 저 지쳐갖고 아니요 우리 포기하지 마세요 우린 함께 해요 포기하지 마 와아악! 맞서 싸워 저는 내일 해도 돼 나가지 마 제발! 맞서 싸워 아아악 오케이 오 오셨군요 네 오케이 이거지 물론이 왔다! 내가 왔어! 데리로 왔어요 데리로 왔구나 역시 믿고 있었다고 유리 밟아줘 유리?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네 여기 아 여기 날개 좀 치워봐요 가리자 ㅎㅎㅎㅎ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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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십시오 아 뭐야?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미친. 볼은이 떨어졌래요. 누구야? 밑에서 가만있어. 어디서 걸겠대요? 어디서 걸겠대요? 볼은이 떨어졌대요. 볼은이 떨어졌대요. 아 절대 안 되지.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지? 거기에요? 거기야! 나이스 나이스. 그렇게 하면 가는데요? 그렇게 하면 떨어지는데요? 오오오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가만히.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오오오오. 여기 있어? 그냥? 원커맨 글러. 발가락. 발가락. 아아. 그게 신경 안쓰니까 되잖아. 이거야. 이건 부모님이 하시네요. 그럼. 신경 안쓰니까 되잖아요. 내 저놈 진짜 어디갔지? 함께하자고 해놓고. 사라졌어. 야 이게 뭐냐? 이게 약간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다리 같은 겁니다. 자다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십시오. 따라갈게요. 아아. 야 이거. 밑이 안 보이는데. 상 바닥이 안 보이는데. 절대 아래를 보지마. 절대 시프트에서 손을 떼지 마세요. 이거 시프트에서 손 떼는 순간 가는 거네. 스페이스브만 눌러도 됩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는 안 낚여요. 크크. 어? 저 1시간 35초 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그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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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이. 으아. 으야. 믿고 있었다고. 야. 왜 거기 있어. 진짜 저놈야. 나 믿어. 일로와. 오케이 오케이. 한 칸 위로와. 한 칸 위로? 오케이 왔어. 앞으로 꾹 누르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돼. 절대 뛰면 안 돼. 뛰면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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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전우야. 그래 이제 너무 싹 된 거야. 같이 떨어지자. 친구. 그게 무슨 소리. 그게 무슨 소리야. 수고했다. 친구.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하기로 했잖아. 여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길이잖아. 과연 그럴까. 나 니 인생을 담갔다. 친구. 진짜. 개소리하지. 나 여기까지 어떻게 한 시간 걸렸어. 으악. 으악. 이거 왜 안 돼. 거기 안 올라가져요. 지금 땀이 흐르지 전우야. 진짜냐. 개소리지. 진짜. 아니지. 우리 전우 아니었니. 전우야. 잘 가라 전우야. 같이 죽세. 이거 아니잖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뭐야 이거 되네. 아 이. 대단한. 인간아. 저게 난 이미 깼어. 다 왔니. 얼마 남았어. 고래 등 가면 되는 거야. 고래 갔다가 저기 위로 올라가서 저 끝까지 가면은 엔딩이야. 여기서부터 문제구나. 헬뿐 갔다. 이씨. 인간이 인간을 해 주시고. 이씨. 엔딩이야. 이씨. 자, 위로 올라갈다. 천사가 인도를 하러 왔어. 아 밑에 보지만. 아 밑에 보지만. 여기가 그 고래인가? 오... 이건 좀 심상치 않은데? 이건... 아.. 진짜.. 진짜.. 근데 이거 어떻게 밟는 건데? 어딜 밟는.. 저긴가? 뭐지? 저 구멍 있는 거라고? 걸 수가 없잖아. 이쪽을 이렇게 일자로 걸어올 수 있는데 저희가 길이라고? 믿겠냐? 아니 길이 없는데 어떡해. 나 여기서 다른 사람 올 때까지 안 가. 안 가! 나 여기 있을 거야. 아무도 못 믿어. 앞으로 멀리 점프라고? 그걸 믿냐고! 오! 저 선생님! 여기서 길이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앞으로 점프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가시면 돼요. 뭐야? 여기 벽이 있어요, 벽. 아 뭐야? 아, 달혜님 그거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와, 진짜였네?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 분들을 못 믿은 제가 또. 여기 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 뭐 있어? 오, 뭐야? 으악! 웃어? 웃기냐고요. 너무 재밌다. 다 이제 유튜브를 고를 것이냐. 아프리카를 고를 것이냐. 치즈를 고를 것이냐. 여기가 치즈? 황을 던지라고. 다 발판에 던져보라고. 오늘 톡톡한 내 친구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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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무슨 미친 게임. 그냥 가서. 제발! 오케이. 이 세상 무서운 것 봤어. 어? 닉네임이 도라리가 아니고 도라이였구만. 나 치즈 지금 과연? 아유, 머사님. 진짜 이거. 난 머사님 잘 몰랐지만. 머사님이 진짜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잖아. 1등이 어딥니까? 지금 현재 1등이 1시간 6분. 오늘 어떻게 닉게임이에요? 내려가서 시작하기 5만원 내시고 다시 하면 가능 가능. 아 뭐 5만원 저 8만 9천원 밖에 없어요. 머사님 돈 좀. 진짜 한 번만 도전하게. 나 지금 안 잘게요. 오늘. 니트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0만원이라고 이거? 어? 나 잘못 줬어. 자, 이거 옥클릭. 헤헤헤헤헤헤. 잠깐만, 근데 그 우리 인원들 제작비야. 어? 아니 이거 옥클릭해버리면. 아니 이렇게까지만. 아니 이거 어떻게 10만원, 10만원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를 주겠어? 내가 숨겨진 쇼꼬 날려줄게. 어? 좋은데? 몇 개나. 아니 이거. 진짜 파격적인. 그냥 여기로. 오케이, 그러면. 15만원 해줘요, 입장료. 5만원짜리 없는데 12만원으로 안 되나? 오케이, 오케이. 아침 11시까지 플레이해서 6분까지 줄였지만. 10분만에 꼈다고? 아니 김블루 뭐야? 김블루가 왜 여기 있어? 이거 원래 마크리트 하잖아. 그러나 개빨은 고의물 타레님의 플레이를 보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야. 뭔가 다르다. 와. 가로한다고 저거를? 다르다. 어? 다르다. 어? 느껴버렸다. 어? 야, 나 이거 자야겠다. 깨는데 평균 20시간밖에 안 걸리는 힐링 게임. 우와! 으응. 안둘. 말을 누리게 해. 흑찬으로 가득한 리뷰 창만 봐도 이 게임이 얼마나 갓김인지.